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차유람 선수에게 100만원짜리 선물 차유람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차유람 국민의힘 입당 영입인재 차유람 김은혜와 활동개시 국민의힘 이준석 차유람 성희롱성 글쓴 네티즌 무더기 고발 네티즌을 무더기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3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문화체육특보를 맡으며 주목된 차유람 당국 국가대표 선수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온라인에 쓴 네티즌 20여 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네티즌들은 차유람 선수의 입당 소식이 전해진 후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사이트 언론 보도 댓글란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을 바탕으로 차유람 선수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 댓글 등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핫해진 차유람 선수 차유람 정말 그녀가 궁금합니다. 스포츠파워 얼짱 10인 레슨 1 차유람을 소개합니다. 1987년 7월 23일생으로 34세이며 고향은 전라남도 완두군이고 학력은 전라남도 완두군 완두초등학교 졸업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석사입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이지성 작가와 장녀 고안나 장남 고혜일이 있습니다. 레슨 2 차유람의 종교가 궁금합니다. 차유람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며 남편 이지성 작가도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차유람 외삼촌은 인천에 위치한 성상교회 단임 목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차유람 부부에게 100만원짜리 선물을 한 정용진 신세기그룹 부회장도 역시 크리천입니다. 온누리교회 신자로 재혼식 주례도 온누리교회 설립자 고 하용조 목사가 맡았으며 정용진 인스타그램에 차남 정혜준이 기도하는 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으며 주말에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차유람 과거 발언 죄조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살인보다 더 큰 죄다. 차유람 종교 발언 죄조명 당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 도구 차유람의 과거 종교 발언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유람은 과거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살인보다 더 큰 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과거 한 언론 맨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와 관련된 비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나의 비전은 세계 선교사라며 당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 도구라고 말했죠. 앞서 차유람은 미국 생활을 할 당시 노트보로 영상설교를 듣고 기도문을 읽으며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다며 독실한 신앙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결혼이란 민용 맥롤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려면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항상 똑같은 사람과 여러분 이지성 차유람 소박한 결혼식에 박수갈채 교회에서 가족 지인만 불러 사랑약속 인문학 전도사 이지성과 당구 여신 차유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결혼식에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표현으로 말이죠. 하지만 결혼식은 화려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지성과 차유람은 2015년 6월 20일 인천 서창동 성상교회로 가족과 지인만 불러 엄숙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이지성은 강요마다 수백 명의 총중을 몰고 다니는 스타 작가입니다. 차유람은 방송계까지 발을 얽힌 당구 스타죠.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은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식장에 입장하는 시끌벅적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람은 그런 과정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성보다는 신념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신앙성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랑을 약속한 성상교회에 수여 예배와 제자들에게 꾸준히 참여하면서 빈공국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는 신앙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다. 기독교인이로서 실천하는 모습이 멋있다. 션과 정혜연 부부처럼 기부와 봉사의 아이콘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했습니다. 레슨 4 정용진 차유람 만남 차유람 선택 잘했다. 정용진 여인사와 식사안이요. 차유람 국힘 입당 전날 정용진이 준 100만원짜리 선물. 정용진 신세기 그룹 부회장이 당구여제의 차유람 작가 이지성 부부를 만났습니다. 차특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 부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즐거운 식사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위트룸 숙박권도 선물로 주셨는데 여름 휴가로 애들이랑 호캉스 떠나야겠다고 밝혔죠. 그가 공개한 숙박권은 조선팰리스 이용권으로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의 경우 1박 100만원 안팎이죠. 차유람이 공개한 숙박권은 조선팰리스 호텔로 조선호텔 앤 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럭셔리 호텔로 1914년부터 이어온 조선호텔 특유의 장인정신과 럭셔리 컬렉션을 결합시킨 국내 최초의 럭셔리 컬렉션 호텔로 통합니다. 남편 이지성 작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 부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언제나 멋진 형님과 오랜만에 라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입당식에 앞서 정 부회장과 차특보 부부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레슨 5. 신데렐라 차유람 탄생 얼짱소녀 당구 실력도 짱 돼야죠. 당구 얼짱 차유람이 2007년 8월 한 달간 집구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레 폭주하는 언론 인터뷰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포켓볼 국가대표이자 국내 포켓볼 랭킹 2위인 차유람이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2006년 9월 세계적인 포켓볼 선수 자넨니와 맞대결을 벌이면서부터였는데요. 이때 국내 언론사 카멜의 초점은 자넨니보다 새로운 국내 얼짱 유망주 차유람에게 쏠렸죠. 이후 차유람은 스포츠계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차유람이 당구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남달리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차유람은 테니스 선수를 하다. 부모의 권유 반강요 반으로 당구의 길로 들어섰죠. 아버지 차성일씨의 말입니다. 여성으로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당구를 가르치게 됐다. 포켓볼은 색깔도 아름다웠고 여성에게 적당할 것 같았다. 차유람은 당구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중고교 과정을 모두 검정고시로 대신했죠. 이 때문에 또래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외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교회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방 제목이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인데요. 차유람이 나를 세워주는 글귀라는 코너에 올린 글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레슨 6. 차유람 국민의힘 입당 당구선수 차유람이 5월 1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입당식에 참석했습니다. 차유람은 입당 원서를 작성한 후 20년 넘게 당구선수로 활동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후원을 받지 못해 모든 분야에 걸쳐 엘리트 선수 육성이 정치됐다고 지적했으며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고난받는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입인제 차유람 김은혜와 활동개시 국민의힘에 영입된 차유람 당구선수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현장 일정을 갖고 대담을 진행하는 등 문화체육특보로서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16일 차유람 선수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기를 방문하고 대담을 나눴는데요. 대담 직후 김은혜 후보는 오늘 당국 국가대표 차유람 선수를 경기도 문화체육특보로 모시게 됐다며 차유람 선수는 전문성을 지닌 문화체육인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람님과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